어제가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00일째였습니다. 지난 100일은 사상 초의의 국난기였던 동시에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의 저력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신속정확한 한국경 방역체계와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은 코로나 극복의 양날개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 세계 코로나19 대응의 모범국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국난 극복에 힘을 모아주신 전국의 의료진, 방역관계자, 자원봉사자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나 전 세계 확진자는 3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코로나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코로나19 팬데믹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그 이전 세계와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얼마 전 통신사 자료를 보도한 걸 보니까 이동전학의 이동거리가 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회활동이 축소되고 소비가 축소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 대응에서 세계의 모범을 보였듯이 코로나 경제 위기 대응과 코로나 이후의 변화 준비에서도 우리 한국이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나가면 세계가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약속드린 대로 코로나 국내 완전 극복을 제1의 목표로 삼아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이 다행히 오늘 본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민들께서 총선에서의 약속을 지키게 되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약 17% 내지 20%에 가까운 분들이 코로나 재난기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를 한다던가 아니면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부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경기도 등지에서 자영업자들이 재난지원금 덕분에 매상이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서민들에게 코로나19로 막힌 숨통을 터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은 일시적인 비상처방일 뿐 경제유익에 대응하는 근본대책은 아닙니다. 산업기반을 보호하고 특히 일자리를 지켜내야만 코로나 이후에 빠른 경제활력 회복이 가능합니다. 당정은 바로 3차 추경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는 동시에 코로나 이후 변화될 세상을 재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치밀하고 과감한 전략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보듯이 이제는 비대면 활동이 갈수록 증가하리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는 IT 기술을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비대면 활동을 통한 여러 가지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모범을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월요일 당의회를 열어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 절차에 돌입을 하겠습니다. 곧 전당한 투표와 중앙위원회 개최 양동 합동회의를 거쳐서 합당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시민당은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만든 연합정당입니다. 이제 역할이 다 했으니 연합을 해산하고 시민당 비례대표 뒷번호가 민주당 의원들이라는 점에서 양당의 합동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꼼수위성장당으로 선거자의 개혁 취지를 훼손한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으로 다시금 꼼수위성교육단체를 만들어 21대 국회를 시작부터 파행과 탈법으로 만들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21대 국회는 완전히 새로운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려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특단의 대응을 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